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제 5과목입니다.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전기와 붙어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 그렇죠? 화학도 과락과목에 근접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 제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과연 그럼 8문제까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끝에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숫자가 몇 개까지 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메탄이 공기 중에서 연소될 때 이론 혼합비 화학 양론 조성은 약 몇 퍼센트인가 볼륨 퍼센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화학 양론 농도 또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화학을 하면서 계산문제 공식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될 것 반드시 맞춰야 될 것이 위험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위험도는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 나누기 하한값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위험도 다음에는 르 샤틀리의 법칙입니다. 혼합된 가스, 혼합된 인화성 가스의 연소 범위를 새로 정하는 거죠. 이게 르 샤틀리의 법칙 하는 거. 이거 다음에 제가 화학 양론 조성 농도 가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연소 조성 농도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MOC라는 최소 산소 농도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완벽해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화학 양론 농도까지는 특히나 기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도 1 플러스 4.773만 암기하시면 그 다음부터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해서 탄소 숫자 더하기 4분의 수소 숫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하는 게 남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니까 메탄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그랬으니까 메탄은 CH4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을 알아야 되는 것도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메탄, 그 다음에 프로판, 에탄은 빼고요. 메탄, 에탄, 프로판으로 가는데 에탄은 우리가 거기 쓰지 않으니까 프로판, 그 다음 부탄. 이게 다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탄소 숫자를 아니까 탄소 숫자가 1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2가 나오죠. 아, 그럼 다 됐네요. 결국 2가 나오니 2 곱하기 4.773 했는 것에 이 값을 먼저 내시고 1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1에서 이거부터 먼저 더해가지고 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또 5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값을 또 100에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계산기 갖고 사용하시면 절대 이게 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 플러스 4.773, 1 플러스 4분의 4니까 2 곱하기 4.773을 먼저 해준 다음에 1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100에서 나누시면 9.48이 나옵니다. 꼭 맞춰야 될 실수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82번.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는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문제도 한번 봐두시고요. 일단 카운트는 하지 않습니다. 탄산, 칼슘 쓸 수 있습니다. 조개껍데기 같은 게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모래 쓸 수 있죠. 석분도 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검석이죠. 위험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알루미늄 또 마찬가지고 검석들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연성 고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 마그네슘, 알루미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이죠. 금속. 8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은 급성 독성물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A와 B에 알맞은 수치로 옳게 나타낸 것은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맞추시면요.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렸는데 암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한 번 적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요즘은 피구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하시면 좀 간편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구가 증가하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이게 경피, 경구, 가스, 이건 전기죠. 전기, 전기. 그 다음 분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분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서부터요.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아니고 천삼백이요. 천삼백이요. 천사가 아닌 천삼백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는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가 여기는 2500ppm이고 이건 mg per litre입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ppm과 mg per litre는 뭐냐면 농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LC50에 해당되는 거죠.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농도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뭡니까? 이건 mg인데 뭐에 대한? kg에 대한 1kg에 대한 거죠. kg에 대한 mg.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LD50이다.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히 해드린 이 암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푸는 데 별 문제가 없죠. 왜냐? 경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구는 300이죠. 300. 여기는 300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는 경피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p는 1000이죠. 1000. 그래서 여기는 100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300, 그 다음에 1000. 300이고 1000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혹시 이거 밧데리고 또 정리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해설 내용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 84번.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4시간 가는 게 우리가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두지 다른 건 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굳이 안 해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고 위험한 분위기와 형성태가 위험하다 싶을 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연속적으로 장시간 작업할 때에는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중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4시간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작업 시작하기 전에 노출이 의심될 때에 장시간 할 때는 8시간이 아니라 4시간마다 해줘야 되는 거죠.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4시간마다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혹시 미비하신 분들은 하시고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폭발 하한계 값의 몇 퍼센트? 25% 하한계 값입니다. 하한값의 25% 이상일 때는 바로 근로자들 대피시키고 환기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나 쯤에 하한값에서 바로 이게 도달하게 되면 바로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한값에 가까이 올 때까지 조금 더 하자 하자 이러다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한값의 25% 이상이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근로자를 대피하고 환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출제 문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